오늘은 열무김치랑 열무김치랑 요즘 열무가 엄청 더 좋아요 열무김치랑 열무김치 다듬어서 이렇게 쇽쇽 다듬은 거 혼자 다듬고 또 얼갈이 배추도 다듬고 해서 김치를 할 건데요 우리 쌤이가 얼갈이를 하나씩 물어봐서 엄마 쌤이야 그건 물어가지 마세요 다듬는데 내 옆으로 와서 내 옆으로 와서 쌤이가 내 옆으로 와서 얼갈이를 슝 물으면서 우리 쌤이의 놀이장소라 합니다 쌤이야 아 제랄론 꽃이 색상이 점점 더 예뻐집니다 아이고 내가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나한테 막 달려들어요 우리 쌤이가 카라 꽃도 구경하고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쌤이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쌤이가 카라 어머 스케라야 거기 가지 마세요 어머어머어머 내가 쏘리티콩 심으려고 했더니 쌤이가 엎질렀어요 이거 콩 심을 쏘리티콩 심으려고 했더니 쌤이가 안 돼요 거기 써리티콩 울타리콩 심으려고 했더니 엄마 거기 가지 마세요 아 우리 쌤이 되게 웃겨요 어머 내가 심으려고 그러는 거 울타리콩을 어머어머어머 쌤이야 거기 그거 먹지 마세요 쌤이가 다 집어먹네요 어머 쌤이야 그거 먹지 마세요 울타리콩 심으려고 여기다가 갖다 놨더니 쌤이가 다 집어먹고 있어요 엎질러가지고 우리 쌤이 어머어머쌤이야 네 울타리콩을요 하루 물에 불려서 심으려고 여기다 갖다 놨더니 쌤이가 다 집어먹고 있어요 맛있나봐요 콩이 어머 어머 야 쌤이가 엎져가지고 다 집어먹었습니다 어머 우리 쌤이가 내가 울타리콩 심어놓으려고 하루저녁 물에 불렸다가 했더니 쌤이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카라 색깔 이쁘죠 쌤이가 쌤이의 놀이동산 바오쌤이 동산에 이제 다일리아 꽃들이 제법 많이 피었습니다 쌤이의 놀이동산입니다 쌤이야 쌤이가 아이고 여기가 배우사미농원이 바오쌤이농원이 쌤이의 놀이동산이랍니다 엄청 웃겨 어머 여기에 또 소변을 또 거기다가 놓고 있네요 돌아다니면서 말썽이란 말썽은 다 저지르고 꽃밭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막 돌아다니면서 까치가 끅 캐니까 물까치가 끅 캐니까 우리 쌤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내가 할미꺼 씨앗 뿌린게 이제 이렇게 싸게 예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미꺼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신기하죠 요거 이제 조금 더 잘하면 50공 트레이에다가 하나하나 꽃추모종 인식하듯이 할겁니다 요것이 내가 바오쌤이 농원에서 하는 일이랍니다 요게 할미꺼 씨앗 뿌린거에요 요렇게 착 칼나요 엄청 잘나죠 요게 하나하나 요렇게 작업을 할겁니다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작업해도 될 것 같아요 세미야 세미의 놀이동산 거기 까치집 있어요 물까치집 있어요 세미가 돌아다니면서 까치가 물까치가 슉 하고 세미를 어머 세미가 이쪽으로 떴다 저쪽으로 떴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미의 놀이동산이 우리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영상 찍으며 오늘도 하루를 집콕하며 세미의 놀이동산 잘 달립니다 까치 보고선 저렇게 달려가는거에요 장미도 예쁘구요 오늘도 날씨는 엄청 세미야 이리오세요 세미야 이리오세요 그러면은 세미가 나를 쳐다보며 막 달려온답니다 여기가 바오쌤이 농원 우리 시골집이랍니다 예쁘죠 예쁘죠 이제 아침이라고 다구는 새벽 다구는 소리가 꼬꼬 하고 들렸구요 와 작품으로 해놓는 꽃들이 예쁘답니다 철컥 인증서 찍으면서 바오쌤이 동산이로다가 올라갈게요 이제 달려갖고 선팍하 요렇게 요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하얀색 빨간색 빨간색 어 세미가 이쪽이라 아이고 아이고 하이라 나 스무개는 심어놓은거는 요렇게 줄타고 슉슉슉슉슉 넘끌타고 올라가구요 세미야 이쪽이로 오세요 할머니 할미꽃 동산이로 갑니다 내가 세미의 할머니입니다 엄마도 됐다 할머니도 됐다 저기 세미네 집에서 풀려놨더니 어머 세미야 동산이름 먼저 올라갑니다 요기가 우리집 동산입니다 항아리도 보이구요 세미의 놀이터 자 명자꽃도 구경하세요 요게 명자꽃이랍니다 명자꽃이 요기 이제 꽃이 지면서 뒤에 요렇게 열매가 열리는 거랍니다 신기하죠 꽃이 지면서 뒤에는 열매가 명자나무가 요렇게 이게 명자나무랍니다 명자 열매에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꽃이 보이죠 요 뒤에 열매 보이죠 명자 열매 요게 이제 지면서 열매로다가 요렇게 되는 거랍니다 요렇게 어 세미가 거기에 놀이동산에 할미꽃 동산인데요 요게 3월달 4월달 되면은요 할미꽃은 지금 적구요 디기달리스가 한참이나 예쁘게 디기달리스 동산이로 된답니다 돼지 동산이로 되고 요게 6월달이면 요렇게 돼지 동산이로 바뀐답니다 예쁘죠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오늘도 7분 영상 찍구요 세미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세미 일로 오세요 세미의 놀이동산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으아리꽃 있는 세미의 막 대놓는 거 보이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steamy το 잘 다닌답니다. 쌤이가. 어머! 이쪽 저쪽으로 쌤이가 엄청. 어머. 쌤이의 놀이동산.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으아리꽃 보여드리며 오늘을 정리합니다. 하얀 으아리꽃. 이게 여러 군데 심어놔가지고요. 엄청 예뻐요. 근데요. 향이요. 향도 엄청 더 좋아요. 쌤이의 놀이동산. 으아리꽃 찍으며 바오쌤이 농원에서 이제야. 8분 영상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철컷.